자 이게 이제 내가 탈 창까봐 그나마 좀 깨끗해 그죠? 땡큐 다시 대답도 안해 진짜 일하기 싫어하나 아저씨 였어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호텔이요? 호텔이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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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에서는 영어할때 길게 얘기하면은 잘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만 얘기하는게 제일 좋아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짧게 하는게 아닌거 다들 알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냥 발리는 블루보드 택시는 없대 안해 그러니까 그냥 공항택시 아까 그 티켓 싼데서 티켓 끊고 거기에서 그냥 딱 정해진 가격이니까 그 돈 내고 가는거 밖에 없네 절대로 택시 택시 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돼 알았죠? 오케이 야 발리 하늘은 정말 죽이네요 진짜 방콕에서 본거보다 더 파랗고 하얗고 막 이러네 진짜 아름다운 나라군요 근데 적도 아래나라로 와본거는 내 인생에 또 처음이네 우리 일하기 싫은 아저씨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공항에서 꾸타까지 그냥 뭐 별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논 미스무리하게 있을줄 알았더니 그래서 일부러 꾸타가 다운타운이라 그래갖고 꾸타로 잡았는데 이건 뭐 그냥 공항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운타운이네 발리는 그 환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공항이 130만 줬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본게 137만 9천까지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공항에서는 현명하게 조금만 바꾸고 그리고 시내 와서 바꾸는게 제일 좋겠네요 한 8천원 정도 차이는 하는거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무슨 어디 들어가는 입구마다 저런 똑같은 문같은게 보이네 그쵸? 여기 인도네시아 전체가 다 이런건지 아니면 발리만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오토바이 무지하게 타고 다녀 완전 베트남인거 같은 느낌도 들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드디어 호텔에 도착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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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택시에 혹시 두고 내리는거 있나 없나 보시고 없죠 자 기사는 인사도 안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에 보니까 일본 애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네 어 여기가 체크인하는데나 체크인? 체크인 데스크? 자 도착했더니 네 이렇게 웰컴드링크라고 해가지고 미스터르 양야 네 네 네 와 이거 파인애플 주스네 파인애플 와 너무 친절해요 지금 내 앞에 체크해주는 여자 네 네 네 네 하파 호텔에 올 사람은 저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앞으로 하파 호텔에 올 사람은 저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야 여기 뒤쪽으로 지금 일본 애들도 있고 호텔은 대부분 좀 넓은 것 같긴 해요 여기 수영장에는 뚱뚱한 아줌마 두명하고 백인의 할아버지 있네 수영장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미스터르 양 미스터르 양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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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풀은 아주 작은 예 아잉 사진이 큰 거였어요 아잉 사진이 큰 거였어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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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호 내 방에 못하냐 607호 발코니 있는 방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풀복킹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키를 꽂아야죠 그죠? 키를 꼭 꽂으면 이렇게 방이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작아요 그죠? 근데 깔끔하긴 한데 kind of smell 3코피 empty over there 2코리만 order in the bathroom okay if you need something just go on to the receptionist okay I'll call if you need room service just call 5 call 5? number 5? room service yeah okay have a room service menu open there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very much what's your name? 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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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ka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right here Eka 약간 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거울도 좀 오래되고 이긴하고 게다가 커넥팅 룸이었네 옆방 소리 다 들리겠네 네 자 이거는 돈 내고 먹으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 어 열었더니 전망은 오우 전망은 좋아요 그죠 아 여기가 발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방은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닥 좀 그렇다 가격은 한 42,000원? 하루에? 어 근데 침대는 이제 보니까 킹사이즈 침대네 가격은 4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끝 자 여기 하프 호텔 아침 조식당에 왔는데 와 사람 많네 거기가 아침 조식이 뭐 신청했으면 룸넘버 내고 먹어도 되는데 신청 안했으면은 아 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루피아 내고 그 다음에 호텔 주식당은 텍스가 21% 분다고 했으니까 대충 한 6,000원 네 근데 비훈고랭 굴라이 아얌 아얌이 닭이니까 굴라이가 카레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와 소스도 있고 파트 파리치 아 이거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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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국이네 아 국에다가 뭐 이런거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구나 아 요거는 뭐 뭐 우리나라 뭐 청국장 같은 거 뭐 구운 거라고 하던데 베이크빈 베이크그 빈인데 베이크빈인데 그라탕 소스도 있고 야채도 있고 어느정도 그 다음에 또 저쪽에 테이블이 있네 보면은 프레쉬멜르크 그 다음에 시리얼 이건 뭐야? 아 팬케이크 미니 팬케이크 그 다음에 빵도 있고 오히려 잼도 있고 야 요건 또 무슨 빵이야? 아 도넛인데 위에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크루아삼도 있구요 그리고 이쪽 저녁에는 빠루 쓰는덴데 커피는 일리커피 쓰네 근데 이게 일리커피인지는 모르겠고 뭐 이정도 그리고 주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있어야지 오믈렛 해주는데 그쵸? 네 오믈렛 오케 오케 요정도 어? 자 조식당은 딱 요정도 좋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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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는 무슨 주스같은데 되게 맛이더라구 오케 자 이거 먹고 커피 먹어야지 자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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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이 치킨 치킨 가리 달린 치킨 찌끈 고물렛 5,000원에 이 정도면 뭐 한장이지 아까 맛있다는 짓 5,000원에 이 정도면 상태만 들 상태만 들 상태만 들 상태만 들 맛있다 이거 옛날에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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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센스 2개가 무료 그 다음에 변기 바닥에는 회색 발매트 그 다음에 샤워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빨래줄 땡기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샴푸하고 비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보면 여기 아래 슬리퍼가 2개 있고 여기 락커가 있고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옷걸이도 한 3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쇼파 있고 내 가방이야 TV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화기 펜하고 종이 침대 양옆으로 등두기에다 킹사이즈 베드 그리고 침대 부재하게 깨끗하죠 네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아래 1층에 식당 메뉴인데 룸서비스 시킬 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자 TV하고 에어컨 리모컨 2개 그 다음에 노 스모킹 룸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요거 버튼 누르면은 요기 위에 불이 켜지고 자 그리고 여기가 에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냉장고 사이즈 아 냉장고가 너무 쪼금해 진짜 요렇게 캔 4개 하고 물 2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포트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돈 내고 먹는 거야 커피하고 요거 차는 무료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드디어 발코니 발코니 있는 방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발코니 있는 방 없다고 그래갖고 이상한 방을 받아갖고 아 창문을 요거를 손잡이를 일자로 하면서 땡기면 열리고 아래로 하면 잠기고 위로 하면은 윈도가 돼서 요렇게 위에가 요렇게 열려요 이렇게 다시 밀고 일자로 해서 창문 만들어서 열어 보면은 여기 빨래거리가 있어서 네 빤스하고 내 빨래가 있지 그 다음에 아 담배를 피려면 여기서 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망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만한 의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 좋네 근데 이게 이제 길거리 앞에다가 요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 3월 11일 현재 공사를 해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어제 방은 발코니가 없어갖고 이 빨래한 거에서 빨래 안 말으면 또 쉬네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또 내 이미지가 또 너무 안 좋아지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방이죠 뭐 네 조금 어둡긴 한데 요렇게 여기 커텐을 싹 치는 거야 커텐을 싹 쳐 그러면 너무 좋아하네 저쪽에서는 나 안 보여 그죠 네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침대를 찍으면 요렇게 아 좋아 그리고 에어컨은 저 위에 달렸네요 에어컨은 다이킨 일본 건가 조금 조금 오래된 것 같아 내가 10년 전에 산 것보다 좀 더 오래된 것 같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퍼 호텔에 아 여기가 수퍼리어 룸이죠 그죠 호텔스닷컴에서 대략 한 4만 2천원 정도 구매한 방 침대는 좋아요 깨끗하고 자 여기까지 Shall we go do it buos.com A A D A 저 멀리서 누가 날 꼬부르고 있어